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. 2023년 1월 1일자 판례원고 행정, 벌금형 집행 후 3년 사건입니다. 선고인은 2022년 11월 17일이고, 사건 번호는 2022도 50670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이고요. 그러니까 세무사 등록 취소를 했더니 그거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한 거죠. 원고는 세무사였고, 피고는 한국세무사회입니다. 상국계약제에서 패소한 거죠, 원고가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보면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가 나옵니다. 그걸 뭐라고 되어있냐면,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이렇게 되어있어요. 그런데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날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7월 11일 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거예요. 뭐가 미대냐? 다시 조문을 한번 보세요.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그러면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그러면 집행이 끝날 때부터 3년이 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냐. 아니면 집행이 끝난 건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때부터 집행이 끝나고 그때부터 3년이 플러스 된 거냐. 이게 문제된 거예요. 즉 제 10호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피곤이죠. 어제 확정되게 되면 아직 벌금 안 냈어요. 그럼 집행이 아직 안 끝났죠. 안 끝났는데 집행이 끝난 때부터 3년이냐. 아니면 벌금형이 확정되부터 끝나고 플러스 3년이냐.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10호, 아까 그 규정은 기간의 종기를 말한 거다. 그럼 시작은 언제냐. 그건 벌금이 확정될 때다. 그래서 벌금이 확정될 때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피고의 세무사 등록은 적법하다.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. 이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에서 이런 식의 규정이 많습니다.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게 후로부터 2년간 결격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경우에 대법원은 똑같이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, 집행유예 확정된 날, 종료된 날, 플러스 2년, 3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대법원은 벌금이 확정될 때 결격사유가 발생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죠. 유사한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법원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전에도 한 번 나왔었죠. 의사의 면허라든지 이런 거에 좀 몇 개 나오고 유사한 규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즉 이렇게 무슨 종료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시작기 말하는 게 아니라 종기만 말하는 거고 시작은 벌금형 3년이다.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